이제 준비를 그냥 옷도 다 입고 촬영장으로 갈 거예요. 촬영장으로 갈게요. 지금 아침 7시 10분인데 24시간 하는 드럭스토어를 찾아서 거기에 가볼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첫날 왔을 때는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아주 중증한데 오늘은 날씨가 오늘은 날씨가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당 한 개 은혜당 와이트 시원하십니까? 식당 한 개 은혜당 와이트 시원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지금 베이바이 허들기에 머리를 하러 갑니다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서 근데 지금 말하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부러졌어요 앙리가 근데 앙리가 부러진 채로 지금 머리를 하러 갑니다 더 생겼네 됐나요? 됐어요? 더 하나 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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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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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클럽킹을 예약하면은 평일이어서 스위트룸으로 예약되는 그거였어 근데 이제 클럽킹이 66만원이었어 근데 여기가 40만원이었고 그니까 그 바우처로 했을 때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여기 이렇게 욕주도 있고 그래서 러쉬 가서 베스밤이랑 버블바도 샀는데 러쉬 오늘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베스밤만 사려고 그랬는데 막 베스밤이랑 버블바를 다 풀어서 막 손을 북박북박 씻겨주시고 로션도 발라주시고 이래서 두 개 다 샀어 이렇게 두 개 샀는데 얘가 버블바 얘는 베스밤 얘는 장미 냄새 나는데 냄새가 엄청 좋아요 진짜 향기롭다 음 아 근데 이것도 냄새 좋네 이거 좀 열어줘 맛있겠다 예쁘다 빛이 너무 예쁘게 들어와 맛있어 먹어봐 나 먹어봐 너 먹어? 응? 한입벌이야 예쁘다 예쁘다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반전 폴란데 ㅋㅋㅋㅋㅋ 여기는 이제 매콤한 모기버섯 냄새고요 얘는 키위를 곁들인 돼지고기 가르크예요 와 맛있겠다 이 모기버섯이 엄청 맛있어 이거 이렇게 탱탱한 모기버섯 처음 먹어봐 나 이렇게 탱탱한 모기버섯 처음 먹어봐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두 분은ushima 아 맛있어 그냥도 먹어봤다 무드기면 사실 알고 가락국수는 가락국수는 상큼의 양념장 가락국수는 가락국수는 어떤 볶음밥이랑 어떤 과섭 자스민 마말레이드와 레드 초콜릿 자스민 마말레이드와 레드 초콜릿 자스민 마말레이드와 레드 초콜릿 음! 맛있어! 마스크는 반드시 되니까 코를 완전히 가려 사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스민 마말레이드와 레드 초콜릿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선지 들어 있는 것도 오 내가 딱 봐도 역시 내정탕이 아 진짜 맛있다 넌 그 사람이 엄청 밀어주는 게 뭐해? 난 사진까지 했다 오 진짜 맛있다 빡빡해서 먹어야지 빡빡해서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진짜 멋있다 간지러워 간지러워 보기 Jean 뭐지?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카메라를 되어 있고 있어 고등어 회를 먹으려고 왔습니다 선풍기까지 꺼줄 필요는 없었는데 먹어봐 오 진짜 움직여 미안해 얘들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